여호수와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와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이에 여호수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청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섭족 베델과 아이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치러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방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고 전투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올라가 전투를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전투 방법을 명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를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가 충천하다가 이제는 실패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누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낭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제 공격을 앞두고 두려워 말라 명하십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백성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명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실패는 자신들의 범죄한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하루가 불확신한 사건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에 선한 싸움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멸류관이 있음을 잊지 말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길 추구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와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타협도 인간의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요소아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요소아가 군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 매복을 합니다 전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온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순종함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시고 또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루하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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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